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수업은 이제 두 개의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사용해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서간 엔지니어들이 잘 정립해 놓은 이론 내지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것들을 배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중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는 더 이상 혁신을 향해서 가는 것은 지금 본인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미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뒤로 갈수록 그 복잡도는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테크닉들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보잘것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우리는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적이고 충분히 혁명적입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데이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그 한계에 부딪혀서 충분히 절망한 그 순간이 혁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혁신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해롭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공고히 하시는 작업을 할 것을 강하게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조언을 드리면 여러 가지 공부거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공식 언어는 sql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sql 을 잘 이해하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sql 에서 crud 에서 r 에 해당되는 select 구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elect 문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좋은 성능으로 가져오는 것을 끊임없이 수련해야 됩니다 실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sql 을 이제 여러분들은 틈틈이 배워나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지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꺼내 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서점의 경우에는 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책들을 아무렇게나 던져내면 어떤 책을 찾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즉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넣을 때 편한 것이고 정리를 하게 되면 꺼낼 때 편해지는 겁니다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데이터가 복잡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리정돈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무시하십시오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를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픽 테이블의 행위 1억 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MySQL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찾는다 그럼 1억 권을 다 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키워드가 바로 인덱스 한국어로는 색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의 색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자들이 검색을 자주 하는 컬럼에다가 색인을 걸어두면 예를 들면, 우리의 토픽 테이블에서는 디스크립션 테이블이 되겠죠 거기에 색인을 걸어두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올 때 데이터베이스가 그 컬럼의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해요 예를 들면 MySQL이라는 텍스트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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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에 저장되어 있고 Oracle은 어디, 어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별도로 정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MySQL을 누가 검색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미리 뒤져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인덱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현실에서의 데이터들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쉽게 얘기해서 테이블을 처음에 잘못 설계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테이블을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중복이 없이 더 좋은 성능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잘 정립해 놓은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규화, 비정규화, 역정규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테이블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데이터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라는 것이 고민된다면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지식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겁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건 백업입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넣으면 뭐해요? 나중에 한 번에 날라가 버리면 그거는 제왕이나 같거든요 그렇게 될 바에는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얘가 언제 고장 날지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얘는 반드시 고장이 난답니다 예 그건 마치 인간은 죽는다와 같아요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고요 그래서 자신의 노트북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는데 그 데이터가 자기께 아닌 데이터까지 포함된다 엔지니어로서 죄송하지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그게 생명과 같은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백업의 기본적인 원리는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관한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와 그리고 별도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관한다면 데이터를 동시에 잃어버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독립된 공간에 독립된 건물에 떨어져 있다면 훨씬 더 유실될 가능성은 떨어지고 또 그 건물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 대륙에 있다 행성에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죠 나중에 다른 행성에다가 데이터 백업센터를 짓는 게 제 꿈은 아니고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대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백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백업의 필요성이 생길 때 찾아볼 만한 키워드는 MySQL dump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Binary log 이런 키워드를 제시해 드리고 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엄청나게 큰 회사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위에 있는 컴퓨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 회사들의 데이터센터에 있고 우리는 그 컴퓨터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냐 원격 제어를 통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서비스화시켜서 여러분이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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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면 1분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짠 하고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고유한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으면 끄면 더 이상 과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하시면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백업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을 높일 것인가 성능은 자기가 신경을 쓰긴 써야겠네요 아무튼 특히나 백업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쉬워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이런 중요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고요 현 시점에서는 아마존의 RDS, Relation Database 서비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Google Cloud SQL for MySQL Azure Database for MySQL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검색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대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일종의 부품으로 해서 그 부품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완제품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와 수많은 앱과 수많은 분석 결과들이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MySQL이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정보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과 같은 것을 하고 싶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셔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SQL을 던져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걸 위한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Python MySQL API로 검색해 보시면 그걸 해주는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PHP MySQL API, Java MySQL API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뒤에 MySQL API라고 검색하시면 그 언어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작 장치들이 조작 장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끝날 때 되니까 또 마음이 찡하네요 찡한 건 또 찡한 거고 또 우리는 또 전진해야죠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셔야 되고 전 여기에 남아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할 때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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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